지난 토요일날 여러분 제가 집회 때 사연보호 발언을 했는데 요지가 이겁니다. 아니 스피스TV나 열린 1호신문에 나오는 총봉 관련 특종들 그 다음에 뉴스버스가 계속 터뜨리고 있는 고발 사주 관련해서 진술 조작 그 다음에 컴퓨터 25대를 10일 만에 폼에다 초기화해서 증거를 다 지운 중대범죄가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냥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언론이 보도도 안 하고 그래서 집회 발언에 그게 잡힌 거예요. 스피스, 1호신문, 그 다음에 뉴스버스의 보도를 여러분 널리 퍼뜨려주자. 우리 오마이티비,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외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널리 퍼뜨려주라. 그리고 이건 정말 중대한 검찰 농단이거든요. 그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검사들이 대놓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애고 그거야말로 정말 그들이 맨날 얘기하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 저는 구속 사유죠. 심지어 나는 죄가 없다고 반박 기자회견한 것을 증거인멸로 몰아서 구속을 시켰는데 서욱이나 서원, 그 기자회견을 증거인멸로 관련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작년에 뉴스버스가 고발사유 사건이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이 자들이 당황해서 박지원의 제보사주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보사주라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공기 제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안 먹히니까 안 먹혔고 그때는 안 알려졌는데 첫 번째로 공채 수사하다 보니까 이몽석이라든지 이런 담당 검사들이 다 휴대폰을 막 다 삭제하고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비번을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증거인멸이 있었다. 수사에 비협조가 있었다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공판 과정에서 뉴스버스 보도가 있었던 작년 9월 달 한밤중에 8시 이후에 검사들이 모여서 대검 수사정보 기획관실, 윤석열의 눈과 귀가 되는 자들 모여서 컴퓨터 무려 25대. 10일 전에 바꾼 새 컴퓨터라는 거예요. 예산 대법 들에서. 그걸 전부 다 포메다하고 초기화해가지고 그 10일 동안 컴퓨터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 싹 지웠다는 거예요. 그걸 또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몽석이라는 검사가 그걸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다. 네. 했다. 다 지웠다. 관심하십시오. 분명히 손준성이나 한동훈이나 윤석열한테 보고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핸드폰이 압수색됐고 다행히 그 핸드폰은 비번을 푼 거예요. 손준성과 성상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비번을 한동훈의 지침을 받았겠죠. 윤석열을 오로지 비호하기 위해서 비번을 아직도 공개 안 해가지고 핸드폰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포렌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몽석이라는 사람은 다행히 핸드폰이 확보됐고 비번이 깐 거예요. 공식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포렌식이 보니까 이 동영상이 복권이 된 거예요. 지들끼리 보고하려고 이렇게 싹.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검에 있는 가장 그. 가장. 검사 중에 가장 똑똑하고 고난이 높고 가장 똑똑하다는 자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증거조작 사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중대한 국기문란의 국정농단 검찰 농단상이 발생한 겁니다.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어요. 재판에서도 공개가 됐어요. 거의 보도가 안 돼요. 이게 언론이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 또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 수사에 또 나와서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한테 주고 김웅이 조성은한테 줘서 제보 고발을 받아가고. 또 내가 고발하면 윤석열이 하는 것이 되니까 네가 해라. 이런 게 고발 사회 중에 핵심이잖아요. 눈에 까셨던 유시민과 황희석과 최강웅을 고발하고 MBC를 고발하고 고발 안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고발이 됐습니다. 극우단체에서 고발이 두 번 됐어요. 미래통합당이 안 했을 뿐이죠. 너무 티가 나니까 미래통합당이 안 한 사이에 미래통합당의 앞잡이나 달라붙는 극우단체들이 고발을 실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수가 아니라 기수된 사건이고요. 실제로 실행이 됐죠. 그런데 사이버 프로젝트 담당했을 때 수사관을 불러다가 면담을 한 게 이의동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앞잡이고 지금 이재명 수사를 총괄 조사하고 있는 자로 의혹을 받는 자죠. 그런데 수사관은 제3자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 그냥 손준성에서 기무원에서 조선을 갔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수사 면담 보고서에는 제3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고발장을 작성해서 손준성 갔다가 손준성한테 기무원 갔다. 아니면 고발장의 출처는 손준성이지만 손준성이 딴 사람한테 줬는데 딴 사람이 기무원을 줄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수사 보고 쓴 거예요. 그런데 수사관님 재판에서 공시청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손준성, 기무원, 조선은 확실합니다. 그 진술을 갖다가 그 이의동 검사가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조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옷 벗기고 감찰하고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고소를, 대검이 나서 감찰하고 고발해야 될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맨날 진상을 고백해라. 핸드폰 비번을 협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수사 많이 받아서 맨날 제 핸드폰 뺏어가지고 비번 알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동훈도 지금 비번 안 깠죠 아직도. 아니 요즘 오히려 요즘에 이번에 참사 관련자들도 핸드폰을 갖다가 특정 그 지금 뭐 그걸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농산부청장도 다 바꿨다면서요. 네 핸드폰을 갖다가 삼성 거에서 이쪽으로 바꾸고 다른 걸로 바꾸고 아이폰으로 막 바꾸고 그걸 바꿔서 이제 그거 이제 비번 안 주고 그러니까 한동훈 이자 때문에 전 국민이 그러니까 정말 중대 범죄자들이 다 한동훈 선례를 따르면서 다 그렇게 됩니다. 법무장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한 수사검사들도 다 이런지 국정농단 국기문란급의 검찰 농란 저증검사들도 다 핸드폰 비번을 협조를 안 해주는데 왜 나한테 협조해 달라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사의 기간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이는 만약에 그걸 내 권리다라고 주장하려면 법무장관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중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수사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해줘. 그리고 독직폭행으로 동료 검찰을 고소를 해. 그래서 대부분은 무혐의가 됐어. 무죄가 됐어. 무죄가 판결났죠. 둘 다 이해충돌이잖아요. 수사행정의 책임자가 하여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럼 누가 수사 협조를 합니까? 수사관들이 막 이렇게 뭔가 수사해달라고 제꾸들이 나오면 다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고 비번 절대 알려주지 마라는 교과서를 연결합니까? 나쁜 의미의 교과서를. 네 맞습니다. 저 참 하여튼 이번 고발사주 관련된 진술조작 증거조작 이어 관련된 검사들 지금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러분 속상하고 열받는 것은 이 자들이 전원 대부분 영전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연루되면 중대 범법제 전부 다 승진에 의원하여 영전했고 지금 현재 윤석열 한동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재명을 이잡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잡듯이 수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민주당에서 16명의 검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가 쪽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초중동이 똑같이 떠들고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160명 정도가 투입돼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 중에서 핵심 간부들만 나온 것 같은데 핵심 간부 16명 정도만 한 건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무원은요. 우리가 하급 공무원 주민센터 가도 이름 다 적어져 있고 업무 적어져 있고 심지어는 명찰도 차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아예 명찰도 차서 누구나 연락하게 심지어 공무원이 아닌 당직자들한테도 번호 홈페이지라든지 명찰도 차고 번호도 다 공개해서 누구나 홈페이지 오면 당원으로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인권 문제가 있으면 인권 무게 누구 노동 문제가 있으면 노동 무게 누구 다 공개하는 거잖아. 그것은 그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의성을 다 모두 고려한 조치잖아요. 그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책임성까지 강조하려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이 안 돼 있고 어마어마한 권한의 행사에서 가장 개혁이 안 돼 있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폐쇄적이죠. 네. 가장 폐쇄적이면서 그런데 검사 동일체는 뭐냐면서 윤석열 한동을 앉아 장악돼서 나쁜 짓은 나쁜 짓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있고 지금도 온갖 조작범죄를 다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정치검찰들인데 그래서 엄청난 지금 사진 무리를 그었는데 본인들 이름은 공개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런데 검사들 이름은요 모든 기소 의견, 기소 공소장이든 다 들어있습니다. 또는 불기소 처분 이유서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정보요. 비공개된 정보도 아니에요. 또 그 정보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될 행정부 또는 준사법기관이면서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검찰 권력을 비대해지고 지금 굉장히 남용도에 오시니까 입법부가 자기를 해야 될 일이고 신인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비슷한 일을 참여연대가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 사건 그 검사 보고서라고 나쁜 짓은 명단 어떻게 불기소했는지 어떻게 권력을 비웠는지 이명박 박근혜 때 심지어 이명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저한테 A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명박 채찍근 검사가 참여연대 보고서에 자기 이름이 빠져있대요. 빠져있다고? 그러면서 넣어달라고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농반 진반으로 안 진 걸 아냐 말해달라 안 진 걸 친구라면서 자기 왜 빠졌냐고? 그래서 그 검사가 왜 그러세요 하고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그거 승진명단이야. 그게 오히려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진짜 범죄자인 김건희는 한동화지나 비호하고 기소 안 하고 죄가 없는 문재인 전 정부나 이재명 같은 기소를 강행한 사람들 이게 박근혜 명단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명단은 그자가 그랬대요. 그 검사가. 이건 승진명단이야. 참연대는 살생부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건 우리 정권에서는 승진명단이요. 영광의 명단. 빨리 내가 빠졌다. 나 이명박을 내서 엄청 앞잡이 노렸네. 왜 나를 뺐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승진이 안 될 상황이다. 농반 진반으로 연락이 왔어요. 진짜로요. 넣으셨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넣을 수는 없죠. 개황당한 경우다. 진짜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검찰을 감시하는 엔조사에서는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좀 더 책임을 묻고 앞으로 더 신중한 업무를 해라라는 호소로 추궁으로 다 자리 잡은 거예요. 입법부가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입법부가 하는 게 뭐죠? 민주주의 제한원칙 견제와 균형으로써 그럼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견제와 감시하는 거죠. 아니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간 의원들 입법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사들이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까 사실 일반 공무원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고 그러니까요. 전 집 대통령도 죽게 만드는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것을 최악으로 남용하는 자들이라면 16명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수사, 민정수사에 투입된 160명명랄 다 공개해도 모자란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것 좀 공개했다고 무슨 좌표 찍기? 검사 좌표 찍어도요. 무서워서 가서 항의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는 공개도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다 업무폰 써요. 공개해봐야. 그다음에 사무실 번호 사무실 전화하면 검사 바꿔지도 않아요. 바꿔지도 않죠. 여직원 남수사관이 그냥 받아요. 팁은 안 받아줘요. 검사 만나는 한일 별각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정말 중범죄자들 만나고. 기자들도 안 만나주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익명을 요구합니다. 검찰 관계자라는 그런 거 숨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향, 수사 방향으로 이끄는 여론을 이끄거나 여론을 동향을 살피는 차원에서 던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학습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학습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최근 계속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 흘러나오는 것들도 다 그런 차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중동은 그다음에 이것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중동은 중앙회복을 중자에 써서 중대한, 조선회복을 써서 조작, 동아회복을 써서 동지. 조중동이 한꺼번에 떠드는 것은 중대한 조작 동지다. 중대한 조작 동지다. 그거 어떤 분이 잘 만드셨네요. 아니 똑같은 논제로 공격을 하니까 기대할 때 한 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좌표 찍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정치검찰이야말로 또 검찰 올리면 가장 국민들에게 감시받아야 되고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안기부하고 경찰한테 꼼짝도 못한 자들이 민주주의의 성과물로 안기부가 국종이 되고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고난이 축소되고 경찰이 민주화되고 경찰이나 설치되고 일선 경찰들이 경찰협의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경찰관 직장협의회도 만들어서 또 경찰관에 경찰 노조는 없지만 직원 노조 같은 것도 있고 경찰이 아주 민주화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민주화됐죠. 그래서 고난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 틈에 지금 검찰이 민주주의의 성과로 국민들이 고난 남용하지 말아라 안기부나 경찰 그 성과로 그러니까 국민 때문에 고난이 비대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밴망덩하게 국민을 죽이는데 국민을 기망하고 여전히 지들이 원하는 권력에 충성하는 데만 검찰권 남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천번, 만번 공개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두고 보시죠. 분명히 또 이번 거는 계속 더 나올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